옛 장항재련소를 중심으로 오염된 습지를 복원하는 장항국가습지보건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장항국가습지보건사업은 옛 장항재련소 운영으로 오염된 습지 28만 5천 제곱미터를 복원해 오는 2029년까지 생태숲과 탐방로, 전망시설 등을 갖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산업 등으로 훼손된 땅에 대한 국내 첫 생태 복원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